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연희신당입니다. 오늘은 2022년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진생 35세 무진생 분들은 외롭고 고단한 긴 터널을 빠져나와 아주 그냥 맥없이 힘없이 쭉 처져있는 기운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7월, 8월, 9월 하반에 들어서서 일주일장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을 발전을 하니 이게 웬 행수냐, 행제수가 따라오세요. 이게 웬 행제냐 하고 들어서서 기운이 향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하반에 무진생 분들 하반에 상당히 근력이 차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올해 용띠분들이 3제에 들어있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일이 잘 안 된다고 3제 때문인가 아군이 찼나 애군이 찼나 이러시지 마시고요. 3제의 기운은 분명히 따라와서 수월하지는 않지만 하반기 기운을 본다 그러면 3제를 이기고도 남거든요. 그러니 무진생 분들 용기 내시고 그리고 학업에 정치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임용시험이라든지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법고시라든지 이렇게 학업에 운수를 기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학업성취, 소원성취 한번 이뤄보도록 꼭 꿈을 이루도록 하세요. 그리고 병진생 분들 47회 병진생 용지 분들도요. 아주 활력차게 용기차게 들어서서 오거든요. 이분들을 6월달 시작으로 6월달 시작으로 시작으로 6월달에는 그렇게 상상을 하지 않지만 9월달에 꽃이 피고 잎이 열리는 그런 형국이세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상당히 좋을 걸로 들어서서 보이네요. 뭔가 확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했던 것들이 결정을 이루고 뜻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확정, 정해지는 기운이 완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59회 갑진생 분들은 올해 정년의 기운도 아닌데 올해 마무리하는 시절이 많이 들어오시겠어요. 하반에. 그래서 정년 맞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보이거든요. 그것도 그걸 토대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제2의 삶을 시작하신다고 가셔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가셔도 괜찮을 걸로 들어서서 보입니다. 갑진생 분들은요. 어려움, 고통, 시련 없이 마무리가 잘 될 걸로 들어서서 보이고 새 기운이 또 하반에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머무는 삼재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사업 성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 있으거든요. 사업에도 실패가 따라오지 않는 그런 형국이니까 사업 계획 있으신 분들 하반에 준비하셔서 내년 4월, 5월, 6월 그 시절에 결정하고 가셔도 소원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용띠분들 다 용기 내시고요. 하반에 운수 대결하시기를 제수들 많이 보시길 바라봅니다.